3. 4. 4. 4. 4. 5. 5. 5. 설원. 해와 세계부터 할게요. 제가 해드릴까요? 뭘? 뭘? 뭘 해주겠다고? 한이형님 안녕하세요. 백어랑 오버워치가 안나왔다면? 아니요. 그래도 인기는 떨어졌을걸요? 저기 콘솔 주기가 몇 년이죠? 그게 뭐예요? 콘솔 주기가 어? 몬스터가 아니네? 아 잠깐만, 아! 세 마리! 저.. 저.. 위에 템이 있는데? 죄송해요. 제가 그런걸 잘 몰라요. 똥치! 빠세! 잘가라. 제.. 야..매..떼..떼.. 야..매..떼..떼..떼..떼..떼.. 아아아.. 쉣! 우와 개아파 저거. 어 아아..아 오빠! 오오오 미쳤나봐요 얘네 왜이렇게 아파 오오오오 shit the fuck 샤라랑 내 소울 빨간 꽃 노란 꽃 꽃밭 가득 피어도 아 여자끼리 키스하는 취미는 없는데 나 백만도 날린 사람이 있어요 난 그렇게 안될거야 누구냐 똥개야 일로와 아 아 와 아 아 아 아 오늘 보스까지 가시나요 아 되는대로는 해봐야죠 일단 키스만 당하면 돼 키스만 당하면 돼 아 또 잡혔어 아 키스 타임 제발 아 아 아 제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하는 에 약간 아 그 아 아 아 아 아 아 또 입냄새 저기 혹시 모르니까 하나 먹고 아 뭐야 이거잖아 아 오 아 안돼 야 댕댕아 따라와 팔로빨로미 오케이 날라온다 도망갈 준비하시고 댕댕아 나랑 같이 가자 아 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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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댕댕아 일로와 너 뭐해? 당모당모님 아니하세요 아 호호 별빛이 내린다 아 저기 내가 갈 곳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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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온 것 같은데 아 나와 오네 날 발견했네 저 벌레 일로와 갱지 까메오님 별풍선 4개 주면 죽을 줄 알았지 아휴 안내려가 이 언니들 양사이드에 있죠 안돼 잡혔어 아씨 또 키스당인데 너너무 동상 진짜 너너무 동상 진짜 네 언니 아니에요 그러는 거 아니야 뭐지? 어? 저 언니 움직인다 움직이는 언니가 있고 아닌 언니가 있네 아씨 아 아휴 시끄러워라 이랑 이 언니는 아닌가? 아니군 의심! 일로와 일로와 아휴 힘들다 벌레쿤 일로오세요 차가운 무기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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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저 언니도 왠지 수상한걸? 이 언니 아니고 이 언니 보자 좋아 어휴 어? 길이는 아니네 와 이 길이 있고 저 길이 있어 일단 저길 가보자 제작자의 의도를 잘 따라하시는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아 잠깐만 왜 소리나 야 나 밥만이 먹어도 이정도는 아닌데 아 잠깐만 어? 어? 몬스터였어요 누구냐 넌 아닌데? 나? 아 아 아 아 아 알았어 열어! 빠세! 아 힘 개좋아 멋있어 적ugo 홧토풀이다아 아이템은 없죠? 어찌 이건.. 안 열리네 홧토풀 빠밤 네 1회차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데 그래 난 버려진 줄 아니야 너네만 버려짐 이건데 없어? 돌아가래요 꺼져 어? 사다리다 아 잠깐만 빰빰빰빰빰빰빰 저기 내려가는 곳도 아까 있었는데 건너가서 가봐야겠다 파터풀도 지폈으니까 뭐하는 곳이지? 뭐 이상한 소리나 뭐지? 어장창 철어장창창 벽을 의심! 의심 새길이 없나? 아 부수면 안 돼요? 외라 모르겠다 여기 왜 있는 방이야 대체 별게 없군요 별게 없군요 어장창 어장창 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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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어 망자의 보석 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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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낸 빰빰 그리고 린냐온이 많이 하세요 아 반대편에서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일단 이쪽 길 안 가봤으니까 아이템이 있다는 건 몹이 있다는 거겠지 는 막혔어 여긴 못 가네 음 음 이거 화톱불 지니님 안녕하세요 그럼 일로 가야 되나? 헉 일로 와 됐당 됐당 아 저쪽으로 가는 길도 있구나 고통받으실 예? 작소 3 본편은 다 끝났어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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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안 나는데 이런 것만 기억나 아 근데 여기 어디여 내려가면 안 될 것 같은 비주얼인걸? 난 재밌는 것만 기억 디와이님 안녕하세요 대박 아 저것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 일로 떨어지면 그냥 즉사겠지? 하아 아 왠지 저게 다 못갔단 말이지 이따 가봅시다 다 죽은건데? 어 저 위에 아이템이 있어 아니 돈이 다하고 갔다가 사땐다니까 아 어 잠깐만 어허 근데 그게 있잖아 아이템이 있는 곳엔 몹이 있어 항상 저걸 또 어떻게 먹냐 와 저기서 뛰어내려서 저걸 또 먹어야되는거야? 미쳤네 저 언니 또 머리 감겨주는 언니 있네 저기 머리 감겨주는 언니 밑에 있을거야 저기 머리 감겨주는 언니 밑에 있을거야 일로와 어디서 죽은 척이야? 아 아 저거는 먹고싶어 아 시끄러워 얘들아 나 시끄러운게 질색이야 아 내가 그래서 블러드몬드 안하고 있는거거든? 아 시끄러워 시끄러워 누구야 시끄럽게 한 놈 나와 아 아 찌만찌님 안녕하세요 이쪽은 길이 아니고 이쪽이구나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오빠 뭐하는 분이세요? 어 방금 왠지 내 패링의 타이밍이었던거 같은데 아아 내 머리 아이템을 줍는다 야 그거 내꺼다 건들지마라 뒤지기 싫다며 으아 크리스 추미진 소formed다 개무섭네 보기만해도 올라가자 아 누군가의 꾸액꾸액 소리가 들리는데? 내가 먹자마자 떨어질려나? 잠부리다 뭐해? 미안 말을 걸게 쟤다 부탁한다 전승대로 이 세계를 태워달라고 아가씨에게 불을 보여줘 야 맨입으로? 이래가지고 얘네들은 안되는 거야 야 어딜 부탁을 맨입으로 그딴 짓은 어디서 외웠어 말 못해줘 당연한 거 아닌가요? 어? 와 퍼톱불이야 빤빤빤빤빤빤빤 아 잠깐만 이런 아까 그 희한하게 생긴 놈도 의심! 저건 어떻게 먹지? 야 철푸덕이 일루와 일루와 너도 뭐야 너 거기 있었어? 누가 더 뺑기치고 있으래 어? 이것들이 뺑기 치느라고 아 못 들어가네 여기서부터 있다는 건 여기서 나낭이란 얘긴데 구름님 안녕하세요 아하 뭐하냐 너 나한테 오지마 나한테 오지마 나한테 오지마 아 아 아 아 아파 아 아 아 아 아 일로와 어디서 거기 감히 아이템 얌 뭐하는 데지 저게 뭐하는 데지 저게 뭐하는 데지 저게 어떻게 들어가지 저거 막고싶은데 야 어딜 감히 어 나님께서 가시는데 길을 막고 말이야 저 안에 못 들어가네 꼬마 사슴이 아니야 아세요 이쪽인가? 어 못 들어가 저지 아 여기서 또 못 연대네 저 위로 또 가는 길이 있는데 어 저기 문이 있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딜 얌 아 어딜 해보석 가 가입 시도 아 여기 이렇게 길이 있구나 구석구석 어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어딨어? 일로와 어디서 아닌 척을 하잉히테뉴 안녕하세요 아 잠깐만! 뭐하던 분이세요? 아이씨 매너좋게 조나무를 물을 때 똑디 대답을 하셨어야지 아 저쪽 올라가는게 있구나 일단 집으로 들어가자 뭐하세요? 똥침! 일로와 아 신사동님! 여친님! 안녕하세요 아따 겁나 헤매게 되네 저쪽은 또 어떻게 가냐? 신기하네 와우 야 어디서 마법을 쓰고 난리야 감히 아 일로와 잘가라 누가 따라오는 소리가 들렸는데? 으흠 어 저기도 먹을게 있네 근데 내려가면 못 올라올거 같아 인정? 인정 어어어 어 떨어질 뻔 야 어디지? 어어어어 아 오빠 아 아 아 아 아 돌아 돌아 아 잠깐만 아 아 아 아 아 서글롬 하지 아 와 씨 함정 카드 쩔었으 일로 다시 가야되네 구공 맵노니님 안녕하세요 가자 우아 날아오는거 봐 어디갔어? 뭐해 너? 쟤 꼈어! 꼈어 거기있어? 낀김에 뭐 거기있어야지 못찌겠어 하하 하하 어 저기에 뭐 가는데도 있네 에? 모르죠 저는 제대로 가는지 길을 모르는데 여긴 어디야? 우와 저기 우물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거 보여요? 진짜 어이가 없다 내가 나도 이게 처음인데 모르지 와장창창 소리가 들리는데? 오 이씨 미쳤나봐 얘네들 하나 둘 야 나 여기 길 모르는데? 풀났다 질감했습니다 아 그래요? 아아아아 스피리님 별풍선 4개 주면 죽을 줄 알았으니 스피리님 유다히안 4개 감사합니다 망할 내 소울 이제 아이디 보니까 알겠네 진정한 양가 이런 양가 필요 없는데 어 똥침 나의 길을 방해하자 똥침을 받아라 넌 거기서 그러고 있어? 난 이리로 가야지 아이씨 진짜 아 아 아 이리 와 아이씨 아이씨 한길 느낌있는걸로 가버릴걸 쿠로님 안녕하세요 네 누군지 알아요 딱 보면 알지 여긴 어디요? 아! 쉣! 나 죽는다 적의 동태를.. 아 사땠다 빨리 가 돌아가 아 잠깐만 아 사땠다 아 정이형 죽이고 가야하는가? 어휴 설마 알았나? 나의 장소? 어휴 아니야 근데 사실 제가 쟤네들이 화장실을 너무 못가가지고 똥도 골라서 저렇게 된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을 갈 수 있게 이렇게 쫄어준거에요 쯧 나의 이 큰 뜻도 모르고 이 우매한자들이여 어찌 어찌 나의 큰 뜻을 알겠는가 어찌 나의 큰 뜻을 알겠는가 아 아 저 집에 안들어가고 그냥 가는 방법 없나? 아 아 갈 수 있구나 이렇게 조금 체력은 깎이겠지만 그리고 여기를 열면 되겠다 쇼컷 오픈 아 잠깐만 내돈 내돈 한 넘쳐야겠다 야 일로와 나와 아 안나가 왜 안나가지? 나와 나와 아 아 오빠 아직 전 죽을 준비가 안되는데요? 야 야 저기 사다리도 있어 에이 플레이어문 아니겠지 아마 한번 죽이면 안나올걸요? 쟤? 아 그래? 근데 아 아 야파 아 아 LLV 아 2 아 점점 아 아 아 너무 아 다 아아! 오빠! 개아파요. 뭐하세요? 잘가. 큐빙님 안녕하세요. 뭐지지? 저 오빠랑 싸워야 되네. 와 진짜 잘 피해. 쟤말고 한 명 더 있는데? 아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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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죄송합니다. 깝쳐서 미안하지? 내 머리를 당긴다. 서프리시 샤방. 내 머리 위로 떨어졌어. 잠깐만. 죽을 뻔했네. 똥스테님 안녕하세요. 말을 건다. 제 냄새가 나네. 엉클 게일. 엉클 게일. 그래서. 그림을 그릴 거야. 여기? 쇼컷인가 봐. 작동하지 않는데요. 누가 탈퇴해서 강제로. 번지야 번지. 조용히 해. 어. 빰빰빰빰빰빰. 어. 연다. 그러면 저기를 또. 오픈을 해야 된다는 소리네. 하아. 아. 진짜. 저 오빠들 정말 싫은데. 저 콤비. 난 일로 가겠어. 아니네. 일로 가야되네. 저 위에서도 소리나. 의문의 쇼컷이라고요? 아. 아. 잠깐만. 아. 이리와. 게임님 일 감사합니다. 야스쿠. 선프라이트 이것도 발음해봐. 전자베즈 가이아 샤방. 이리와. 아아. 아아. 안돼. 안돼. 불에 지져졌어. 아아. 할만큼 샀어요. 제가 원하는 거는 지금. 할인한 거는. 미만은 안 사요. 안되겠다. 난 알고있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길을 안 가르쳐준다면. 난 간다. 핵쇼컷으로. 핵쇼컷으로. 네. 게임님 말씀하세요. 에스카무투? 글쎄요. 게으른 우기님. 밀 감사합니다. 야스. 이 꽃길이 당근길이 되어. 게임님에게. 걷기를 키우키우. 우기님 스티커 한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가라. 아 잠깐만. 왜 웃어. 뭔 개그 방송인가 아니야 그냥 몰라서 그런거야 당린이라 그래 그냥 안하는 이유는 진짜 재미없어 핵너 재미야 그냥 배경 자체 심심하고 해저 이런거 별로 안좋아해요 재미없어 감동도 없고 재미도 없고 예쁘지도 않고 특히 우주는 안가본곳이라서 그런거 그냥 재미없다고 느껴지는거같아요 이런거는 사실 우리가 눈쌓인곳 이렇게 해서 압주? 압주 재미없게 했잖아 그래서 그래서 일부러 초밥 갖다놓고 한건데 몰랐어요? 나 압주 진짜 내 스타일 아니야 초밥먹을 구실 겸 한건데 어 잠깐 누가 활 쏜다 어? 어? 일로와 와 어디서 쏘냐? 구경이라도 하자 어? 잠깐만 어? 뒤였어 바로 오케 어떡해 어떻게 가야되지 여기서? 난리났다 지금 야야야야야 야 잠깐만 화살 한 대 맞았는데